얼굴 비슷하네. 왜 이렇게 많냐? 별? 저도 헷갈려요. 아이즈원 언니 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가 주목해. 안녕하세요. 미지원입니다. 블루지니의 청량함을 좋아해서 입덕하게 된 유진이 팬 김진수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나 팬 전종환입니다. 저희 아이즈원 언니 2월 17일 날 블룸 아이즈 핀스타로 선백했습니다. 초동 35만 6천 장이고 35만 초동을 달성한 아이돌인 엑소, 광타, 워너 그리고 엑스원이랑 세븐틴 정도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그 몇 안 되는 아이돌 중에 우리가 3초 찍었는데 한 병을 당하시냐. 이건 아이즈원 응원봉인데 아래 구슬이 12개 있는데 멤버 나타내는 색으로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블룸 아이즈 정규 1집인데요. 지금 여기가 찢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반품을 하려고 했어요. 딱 이거를 열었는데 사쿠라가 중복이고 이것도 두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성을 더 줬는데 이 박스 옆에 좀 짜진 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구성품이 두 개가 더 많다. 제가 유진이 최이라 했잖아요. 또 유진이가 걸렸어요. 그때 제 방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오하! 휴신이야! 휴신이! 소리 질러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이즈원을 괴롭힌 악플러들 문화수로 넘어 닿을 수 없는 저 끝까지 날려버리겠다. 아이즈원 완전 별로지 않아요? 별로? 아이즈원 완전 별로 날아갈듯이 이쁘지 않냐. 그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아이즈원 별로? 내 마음에 별로. 아이즈원의 얼굴 비슷하네. 왜 이렇게 많냐. 잘 파악하셨네요. 저도 헷갈려요. 조유리 최애나 김채원을 구별하는 거는 기자분들도 못 하십니다. 조유리즈 구별법은 위전분들도 많이 틀릴 정도로 헷갈려서. 뱀파이어 뮤비에 유리랑 예나가 같이 내려오는 씬이 있어요. 이 씬에서 보면 진짜 못 알아볼 거 같아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슷하게 예뻐요. 오죽했으면 이제 그걸로 사진 같은 거를 맞추기를 해요. 저는 두 번에서 다 드렸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신 겁니다. 솔까 아이즈원 안무는 다이논으로 싱크로 맞추는 게 문제지 안무 자체가 빡센 편은 전혀 아님. 동작만 부르면 가보겠지만 살랑살랑 소프트한 편이죠. 안무 가세요? 라비앙 로즈 나오셨을 때 집에서 좀 쳐보고 비올레타도 몇 번 집에서 해봤는데 피에스타는 못 따라 하겠어요. 앞부분에 싱상소 이런 느낌이었다면 뒤에서 이제 빠란밥 느낌이거든요. 이 빠란밥 느낌에 발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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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팍 내리꽂는 게 아니라 사뿐사뿐사뿐사뿐거려요. 이게 다리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피에스타 안무가 많이 빡세고 애들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공방을 보시면 애들 무릎에 다 멍이 하나씩 다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을 정도인데 이게 쉽다는 거면 얼마나 잘 추시죠? 집에서 이렇게 해보고 살랑살랑이 나는 것 같은데 매우 어렵습니다. 진짜 아이즈원 좋아하는 아저씨들 팬덤 수준 알만하다. 저희가 아저씨인가요? 아무리 얼굴이 사갔다고 해도 저희는 고등학생이에요. 얼마나 써요? 맞아요 맞아요. 가보자. 도대체 얼마나 좋아? 블룸아이즈원 컴백했을 때 10대 네이버 실시간 차트 1, 2위를 호각을 두고 다퉜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몰고 왔어요. 오프 뛰면 10대, 20대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성별이 분포해 있습니다. 아저씨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체나 너 못하는데 얜 기본적으로 성의가 없어. 둘이 좋아. 이게 왜 성의 없는지 모르겠어. ASMR 해봤어요? 해보고 말해. 멤버 다 처음이나 한 번 해보는 걸 텐데 못하는 걸 가지고 성의가 없다고 하는 거는 성의가 없다길래 저희는 무슨 안무를 만들었고 이런 걸로 반격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ASMR 가지고 이럴 줄은 몰랐다는 집에서 ASMR 해서 올려보세요. 조회수가 그만큼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서 한 번 봐줄게요. 한 3 나오겠다. 본인? 우리 두 명에서 3 나오겠다. 안유진 제발 아이즈원에서 나오자. 누가 적은 거죠? 조만간 조심하세요. 진정수 야 느낌 좋아. 얼마나 유진이가 잘 녹아봤는데 우리 대형견은요. 멤버들도 돌아와요. 나갈 수가 없어. 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가 주목해처럼 한 명이라도 나가게 된다면 이 인사말이 의미가 없죠. 본인은 나올 생각도 없는데 왜 이런 글 써가지고 팬덤끼리 분열 만드십니까? 자꾸 체에 건들고 그러시면 원래 웃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아니 전 해체일이 언젠가요? 반 년 정도 남았나요? 저거 할 말이 많습니다. 해체일보다는 활동 종료가 조금 더 맞는 말 같습니다. 활동 종료가 된다고 해서 아이즈원이 세상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위즈원의 마음속에 항상 있고 활동했던 아름답고 찬란하고 꽃 피우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기억이 됩니다. 활동 종료를 지금 생각하면 문묵하고 기분이 좋진 않지만 아이즈원은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즈원은 위즈원이 지킨다! 이번 앨범도 잘 됐으니 다음 앨범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즈원 사랑합니다. 나 이 사진 진짜 언젠가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어야겠다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수목을 물을 먹고 있어. 아이즈원 와아아아아아아아 에이요